미즈토 어깨에 둘독 민신이 있군요 미즈토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손잡이 자세의 아웃기시냐 그라운드로 분명히 끌고 들어갈텐데요 흐르타를 자 스윙글래 잡았는데요 일단 스윙글래 버텨냅니다만 들어 올리는데 성공 앞에는 펀치 흐르타 뽑았습니다 미즈토 겨드랑이 파면서 방어해내는 흐르타 미즈토 하지만 아웃기시냐는 레슬러의 테이크다운과는 달리 서서히 잠시키 들어가는 바싹 붙여서 말이죠 남아있는 다리까지 끌어다니면서 주저앉힙니다 자 그리고 먹고 들어갑니다 하체부터 야금야금 흐르당기면서 잠시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팀 동료인 기타오카사토루가 선배인 기타오카사토루가 파워풀한 테이크다운을 레슬링식 테이크다운을 갖고 있다면 아웃기시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그런 점수를 갖고 있거든요 자 팔을 오른팔 미즈토의 오른팔을 등 뒤로 해서 낚아채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는 아웃기시냐고 아 홈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네요 자 그 다음에 안면 파우디 자 왼팔 불러났습니다 만 오른팔은 아직도 묶여있는 히로타 아오키는 마운트에서도 기술이 많죠. 마운트에서의 공부클라타, 스초프, 또 빌로테인도 상당히 잘 구사를 하고요, 마운트에서. 일반 MMA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 오른팔을 아예 8단에 9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히르타 선수. 아, 아니네, 펑딩. 아, 저번 분위기는 완전히 아오키. 처음에 한 번의 대표 시도의 코너에서 꼼짝마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을 기무라처럼 위로 올리고 있는 게 나올 텐데요. 아, 이번엔 기무라 수입이 있는데요. 자, 결치사이 벌써 나옵니다. 자, 뒤로 많이 넘어갑니다. 자, 귀신이가 대단합니다. 아, 다리 가드로 홀딩을 해줬고요. 뒷쪽으로, 아, 너무 많이 나왔죠. 아, 프리카 원기 신단시킵니다. 아, 살구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아, 귀신이야. 아, 귀신이야. 기술을 완벽하게 시연을 해 보이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런 매너는 뭐, 기분 좋지 않은데요. 아, 둘 중에 상당히 심했을 텐데요. 아, 충격적인 서비션 기술 시험 모습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벽이 다른 서비션을 보여주고 마는군요. 박사수 격렬 suo